일정을 미룬 끝에 구인난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관심이 많은데요. 대세론을 일으키면서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당내 비판에 휩싸였던 이철규 의원은 결국 불출마했습니다. 거야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는 숙제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당선인이 과거의 원내대표 경험도 있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고 그 이면에 물론 저희가 협상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협상해서 합의해주고 했던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 내에서는 야당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의석수가 차이나는 정말 여소야대도 이런 여소야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과 투쟁의 투트랙, 유연함과 강인함의 투트랙 그러면서도 늘 민심의 귀는 열어 있으되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야당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자, 들으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범 야권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 벌여야 하는데 그 내용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나경원 당선인이 원내대표를 했을 당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엄청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도 만만치가 않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과거에 원내대표 시절에 들어 누우면서까지 협상을 주도했던 나경원 당선인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힘들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실 때는 밤 9시 정도였다면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그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때만 해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 등등과 합해서 과반을 구성했고 패스트트랙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단독으로 171석 단독 과반이고 야권 전체로 하면 192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에 책임져야 되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어깨도 훨씬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은 궁극에 달하면 또 반작용 있게 마련이고 달도 차면 기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4시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원내를 책임지겠다고 나오신 분들의 그 용기, 그분들의 어떤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는 훗날 국민과 당원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간의 어떤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강성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이제 막 선거 전 어제 후보 등록을 했고 틀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국민의힘,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야당과의 협상력, 협치 능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아니냐 약간 이런 기준인데요. 결국에는 용산과의 관계를, 지금의 수직적인 관계를 조금 이제 수평적으로 만들 것이냐, 할 말을 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점 포인트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농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이제 여수야대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야당의 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제 극한의 약간 대치에 서 있는 조국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원내대표 굉장한 정치력, 협상력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네. 이 이철규 의원의 경우는 찐윤으로서 대세론이 잠깐 나왔다가 어제는 아예 자기는 출마 생각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몇 면 세 분을 살펴보니까 도로 찐윤 대 친윤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좀 희망이 보입니까? 협상에서. 그런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살표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원내대표 행보를 하셨다. 이게 출살표를 던진 것과 진배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원내대표의 이제 도전장을 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찐윤과는 좀 거리는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범친윤계라고 언론에서도 명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비교적 수도권 의원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다라고 당내에서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기도 했었고 또 원내수석 부대표를 할 때 미주당의 협상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도권 의원이 되시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영남 소속 의원인 건 사실이고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TK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런 사정을 고려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과의 협상이 가장 큰 관건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행장관님 아까 지금 세 분 후보 몇 면을 보면 다 TK 그래서 도로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떠세요? 그런데 추경호 의원은 TK이지만 이종배 의원은 충주구 송석준 의원은 이천이거든요. 수도권 충청도 TK가 지금 고르게 매분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TK 같은 경우에는 영남당에서는 본선이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이고 본선이 어려운 것만큼 또 저재국은 경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적인 균형은 맞췄다고 보고 특히나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에서도 국민의힘의 험지인 경기도에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과 수도권의 승리 전략을 잘 짚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당정관계를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협상력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호 의원은 또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쪽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코에 이물질까지 챙길 정도로 행동이 과하시다 보면 과하시다는 반면에 추경호 의원은 또 머리가 있으시고 차분하시고 정책적이시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지점 대비의 미학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요한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분 다가 아니고 추경호 의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잘못 표현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 일단 후보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9일이죠. 9일의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야 간에 향후 전국의 흐름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